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초고장력 강판 기준 그리고 과연 현대기아 기준이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차체 비교 영상을 계속 해오다 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고요. 히어로라는 분께서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글을 적어주셔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인장강도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인장강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UTM이라고 하는 유니버셜 테스트 머신, UTM이라고 하는 이 시험 장비를 통해서 인장강도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험 장비에다가 이러한 모형의 시편을 먼저 만듭니다. 자 이 모형의 시편을 먼저 만들게 되고 이 UTM의 상하에 이렇게 시편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에는 이 시편의 중간 부분이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이 끊어지는 시점이 바로 인장력을 말하는 거죠. 인장강도가 높다는 것은 철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초고장력강 그리고 고장력강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전에 관련한 기사를 먼저 찾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강해진 LF 소나타 차체의 51%가 초고장력강판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차체 절반 이상이 초고장력강판인데 인장강도가 60kg 이상인 초고장력강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인장강도를 60kg 이상을 초고장력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차의 초고장력강판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현대차 초고장력강판에 대한 국제기준의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세계철강협회의 기준은 초고장력강은 인장강도가 80kg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기준은 60kg 이상으로 초고장력강에 대한 기준이 더 낮게 설정이 되면 아무래도 현대차에서는 초고장력강이 많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기사에서 현대차는 세계적인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대차의 초고장력강판 기준은 어떤 것인지 비교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현대차 캐스퍼의 차체입니다. 이 캐스퍼의 차체는 폐색은 일반강 그리고 파란색은 고장력 그리고 초고장력강이라고 하고 있고요. 빨간색은 울트라 하스탬핑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좌측에 보이시는 것 또한 현대차 캐스퍼의 차체의 강성을 보여주는 영상자료인데요. 여길 보시면 하스탬핑강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탬핑강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똑같이 A필러, B필러, A필러, B필러 그리고 차체 전방 하단부 멤버 또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울트라강 혹은 하스탬핑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울트라강을 별도의 인장강도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울트라강은 곧 하스탬핑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멤버, 여기 아래쪽에 멤버가 동일하게 하스탬핑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오른쪽에 파란색의 경우에는 고장력강 그리고 초고장력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여기가 60kg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60kg이죠. 두 번째 여기 이 앞쪽도 60kg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방 범퍼 뒤쪽에 이어지는 이 부분 보라색은 80kg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더 하단에 사이드실입니다. 사이드실은 측면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0kg이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차체 데이터에서 고장력강 그리고 초고장력강은 60에서 120k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로 현대차는 인장강도가 60kg 이상을 초고장력강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고장력강 혹은 초고장력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 이상은 초고장력강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고장력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주장대로라면 여기는 모두 초고장력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60부터가 초고장력강이라고 현대차가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이 기사를 토대로 한번 더 검증을 해봤는데 강해진 LF 소나타 차체 51%가 초고장력강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5년식 LF 소나타의 차체 데이터입니다. 이 파란색 이상을 초고장력강으로 판단한다면 51% 이상은 되어 보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산타페 MX-5 차종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현대차는 일반강, 고장력강, 초고장력강, 울트라강, 하스탬핑강으로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진 등급을 5등급으로 좀 더 세분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장력강은 파란색, 노란색은 초고장력강, 울트라강은 보라색, 빨간색은 하스탬핑강입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은 기존에는 캐스퍼가 60에서 120kg가 모두 고장력 혹은 초고장력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산타페의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진 걸 보면 현대차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규격화가 되지 않은 데다가 유관부서에서도 완전히 통일된 규격으로 정보 공유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일반강은 그대로 일반강이고 60이 고장력강, 그리고 80이 초고장력강, 100에서 120이 아마도 울트라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스탬핑강은 그대로 하스탬핑강이고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데이터를 비유를 해봤는데 해외 사이트 중에 월드 오토스틸에서 초고장력강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좌측이 원문이고 우측이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하이스트랭스 스틸, AHSS, 울트라 하이스트랭스 스틸, UHSS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이스트랭스는 고장력강이죠. 이 첫 번째 거는 어드밴스, 두 번째 거는 울트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똑같이 앞에 초가 붙습니다. 똑같이 초가 붙어요. 어드밴스드는 결국 울트라와 같고 한국말로는 초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AHSS는 대략 인장강도가 60kg, 그리고 UHSS는 인장강도가 80kg 정도 되고요. 기가파스칼 스틸은 100kg 정도가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 울트라강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서 말하는 이 울트라 하이스트랭스 스틸을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통일되어 있는 규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각 브랜드 그리고 각 협회별로도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찾은 다른 베이터를 보면 2017년 이전에 현대차 오피셜은 마일드 스틸을 연강 혹은 일반강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하이스트랭스 스틸을 고장력강이라고 불렀고 초고장력강은 어드밴스드 하이스트랭스 스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외 사이트에서 AHSS, 어드밴스드 하이스트랭스 스틸은 인장강도가 60kg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60kg 이상을 초고장력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현대차만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0kg 이상을 초고장력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해외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초고장력강은 60kg 이상의 인장강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오피셜에서 또한 의문이 드는 것이 초고장력강은 560MPa 그러니까 대략 60kg급인데 이 고장력강은 340MPa급입니다. 사실상 이 340MPa급은 60kg보다 더 낮은 일반강에 속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 고장력강은 현재를 기준해서 일반강 즉 마일드강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계속해서 의문만 나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브랜드별로도 다 다르고 그리고 브랜드 안에서도 명확하게 규격화된 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르노삼성 신차 SM6에 포스코 강판이 100%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스코에서는 초고장력강을 700MPa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현대스틸은 이 초고장력강을 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UHSS, Ultra High Strength Steel 이렇게 두 가지로 600MPa, 800MPa 이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사 혹은 철광협회, 국내 철광협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 철광협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조사 혹은 협회 마음대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현대차 제네시스, 현대차 소나타는 590MPa급 24% 그리고 2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90MPa급은 60kg 이상의 인장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자료는 독일 유로 카보디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타사 대비해서도 590MPa급 그러니까 60kg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는 철판을 타 브랜드 대비해서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드밴스드 혹은 울트라를 논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장강도의 급수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 자료와 같이 몇 MPa급이냐 혹은 kg급이냐를 가지고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조사마다 다른 기준 그렇다면 같은 브랜드의 세대 변화를 가지고 이 차량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하는 건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LF 소나타 7세대, DM8 소나타 8세대 이런 식으로 이전 세대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부분에서 고장력강 혹은 초고장력강, 알루미늄 하스탬핑강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된 건지를 비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7세대에는 사이드시 쪽에는 하스탬핑강이 없었죠. 그리고 이 엔진 마운트 뒤쪽의 멤버 쪽에도 없었죠. 하지만 8세대에 와서는 사이드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하스탬핑이 적용이 되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스탬핑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대비해서 다음 세대에서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 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